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오늘은 호남 지역 내에서 압도적 상권 1번점으로 지역대표 백화점인 광주신세계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신세계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이면서 2022년 4월 액면 분할 이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지급을 할지에 대해 과거 배당금 흐름과 향후 실적 전망을 보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광주신세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기준 광주신세계는 3만 1,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 원이고 코스피 58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주가는 3만 4,400원이고 최저주가는 2만 9,05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주주는 신세계입니다. 다음은 광주신세계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광주신세계는 2023년까지 24년 연속 결산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주당 1,2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2018년에는 한 주당 3,000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2019년에 한 주당 3,500원으로 상향시킨 후 2020년에도 같은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 성향을 2배 상향시키며 배당금을 큰 폭으로 상향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배당금이 전년 대비 크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나 기존 5,000원이었던 액면가를 1,000원으로 분할한 결과로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당금은 상향된 것이며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30% 이상을 지급하며 주주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6% 중반대를 넘어가며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증가한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는 하락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13%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56%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부터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신세계의 배당 정책 및 배당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배당 정책은 단기 순이익의 20% 이상을 지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기간 이후 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배당 정책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직전 배당 정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1년에 한 번 결산 배당금만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배당금은 지난 2024년 4월 23일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신세계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신세계의 실적은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대비 적정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이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4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3년에는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한 모습을 미루어 보아 시장 경쟁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실적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배당 성향을 상향시키며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신세계의 과거 재무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부채 비율이 10%대를 보이며 매우 낮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1696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출액 증가율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3년에는 소비 둔화로 인해 매출액이 소폭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30%대를 유지하며 높은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문의 재무 비율을 확인해 보아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 소비가 더욱 둔화되어 매출액이 더욱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에서 3년간은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신세계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광주 신세계의 배당금은 한 주당 220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광주 신세계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2023년 4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2024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앞세운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소비 둔화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 들어와 팩토리 스토어, 매종드 신세계 및 유명 디저트 팝업 런칭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적립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광주 신세계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광주 신세계 주가 기준 기대 배당 수익률은 7.07%를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내수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주 신세계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